이런데 다니다 보면은 비로 가야 된다 뭐 신가물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?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당들하고도 많이 친해졌고 초가 켜져 있다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한 군데를 좀 정해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안 다니시고 다 뭐 내 밑으로 보이 그게 뭐 되겠습니까? 네? 다 무당들이 뭐 가는 데마다 처음에는 뭐 잘 보는 것 같지만 계속 만나는 보이 그 무당보다 뭐 내가 높은 것 같으니까 뭐 안 맞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더 내 보다 높은 분을 찾아 다니는 거지 뭐 아저씨 미친 사람 같아 어쩝니까 뭐 딴 데 가도 뭐 그런 소리 많이 하니까 뭐 그 무당은 뭐 내 보다 신발이 약하다 에? 신발이 약하다고요? 아저씨 신내림 받았어요? 아유 안 받았지 전부 다 그러합니다 뭐 이게 다리다가 보면 신해지다 보면 이 무당이 안 맞으면 딴 무당 가서 물어보면 당연히 뭐 뇌를 못 맞추지 그 무당이 내 보다 신발이 떨어지는데 당신을 어찌 맞춥니까?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믿고 가고 또 빌어가는 팔자다 보이기 뭐 신은 받기는 싫고 아하하하하 부모해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다 아저씨 아저씨 반 비니 같아 무당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다니고 그래? 한 번씩 갑니다 그럼 무당 하는 일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해주는 거야? 뭐 시간 나면 그런 거 하지 마요 정상 아니네 아저씨 어쩌면 좋습니다 아저씨 뺏기내야지 그 이상한 허주 잡신 조상들이 자꾸만 왔다 갔다 왕래하고 내가 김훈 간사지 이렇게 열려있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 아닌 그 짓거리를 해요 술만 먹으면 보이는데 옆에서 막 술만 먹으면 술을 먹지 마요 정상 아니네 아저씨 옆에서 막 씨부리는데 누가 누가? 뭐지 나 그 부진이야 맞아요 막 다 보이고 막 그래? 네 보인다 심각한 아저씨네 이 아저씨 지금 쌤도 옆에도 보인대요 내 옆에요? 네 내 옆에 뭐가 보인대요 선녀가 있다 있네 할머니가 없고 할머니가 없고 선녀가 보이고 선녀도 있고 막 할매도 있고 할매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선녀밖에 안 보이는가 보니 여자애 한 장 있는가 보다 아저씨 아머 이 아저씨 참 사람 볼 줄 알구나 아유 참 감사해요 선녀가 보이고 또 뭐가 보이는데 지금 선녀밖에 안 보이니 할머니 나가셨나 아저씨 내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점 보러 온 거 아닙니까 네 점 치러 왔어요 아 그냥 뭐 또 알로 보입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 점을 보러 왔으면 점 보고 가야 될까 아이가 무슨 점을 치러 왔노 보이네 무당을 해라 그냥 그건 하기 싫고 그 저희는 무당을 할 차는 아니에요 해도 못 할 것 같고 어 그냥 그냥 허주야 허주 뭐 그 얘기 들어보는 봤죠 아니 안 들어봤는데 선생님들이 얘기 안 해줘 네 다 뭐 받으면 잘할 거라고 어 그래 이 동네 사람들 참 희한한 것 같아 뭐 조금만 가물만 있어도 신내린 바다 어쩌라 하는 것 같은데 본인 거 아닙니다 어 그냥 빌고 가세요 어 그것도 좀 걷어내 걷어내야 돼 알겠어요 기분 나쁘세요 원래 있잖아 자기 신 자기를 신 대우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더라 눈을 왜 그렇게 떠가지고 지금 누나를 보라리고 있습니까 어쩌려 보는데요 내하고 싸우지 않나요 아닙니다 내 본인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뭔데 처먹었네 우리 욕이 와가지고 쌤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보이고 상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돌아가셨죠 뭔 소리 아니요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전화 걸어줄까 전화 한번 해보시죠 아이가 딴 사람인가 이상하네 보이는데 아저씨 아 아저씨 우리 엄마 짱짱한 아이 또 살아있어요 그런가 잘못 봤나 아아 정상하네 정상하네 아저씨 좀 걷어냅시다 걷어내 내 말 들으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본인 말 하려고 왔습니까 입도 뭐 근질근질하고 무슨 입이 근질근질한데 양치를 하였어 알아보고도 쉽고 신을 받아야 되는가 신 안 받아도 돼요 아저씨 신 받았다 큰일 납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받으라고 합니까 그냥 조금만 이런 조금 직성이 높은 사람들이나 그런 것만 보여도 요즘은 다 그냥 그리고 보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무당 전무당하고 그냥 선무당이라 해야 되나 어 주워도 있고 눈으로 본 거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씨불딱거리는 것 같은데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닌데 이게 이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아저씨 장사해 네 장사나 똑바로 해 알겠습니다 음한데 쫓까대이지 말고 장사 이거 궁금해서 온 거야 아니면 내가 신을 받아야 되나 뭐 음한 게 다 궁금해서 온 거야 음한 거 다 자 본인은 이번 연도 상반기는 치고 나가기에는 아니고 그럼 망할까 예 어? 망하나 접어야 되나 장사를 아저씨 내하고 싸우자는 거야?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만히 안 있을 거면은 나가든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내하고 망하자고 온 거야 이 아저씨 입 다물고 일단 듣겠습니다 점이 봐주기 싫어 아저씨 가물 아니거든 신내림 안 받아도 되고 부들부들 열받아 하나 할머니 하나 본인 하시는 사업은 네 7 8월달 돼야지 네 조금 더 내가 어 금전적으로 이렇게 융통이 된다 소리가 나거든요 네 어 일에다 조금 집중하세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노 그리고 한 군데 딱 정해가지고 어 내가 아니라도 좋으니 좀 귀신을 뻗거네 신내림 그거 아니니까 몇 명이 있는데 옆에 계신이 많다 많다 술 귀신도 있고 술 많이 먹지 네 많이 먹지요 아 술이나 끊어 술이나 술을 먹지 마 어? 왜 또 뭐가 보이는데 아저씨 내 쳐다보지 마라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상무이 보이네 계속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아닙니까 선생님 아빠도 살아있다 전화 걸어줄까 아니 맞는데 이 새끼고 완전히 전화 또한 새끼 아니야 다른 사람인가 아저씨 네 나 점 안 봐줄래 죄송합니다 가 아니 봐주세요 저 가 불쌍하다 아닙니까 아니 하나도 안 불쌍하다 왜 여기 와서 점을 칠라노 벌 받으려고 불쌍한 놈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탁 입 다물고 듣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아저씨 이 무당 전무당 쪽가 당기면서 비신들 하고 다니지마 어? 그래 귀신 더 붙지 거기서 털어낸 기신들 다 붙은 거 같아 어? 불쌍한 아저씨 뭐 자기 가게도 하는데 뭐가 불쌍한 내 눈에는 하나도 불쌍하게 안 보이고 니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걸로 보이거든 그니까 네 마 치워 치워 하지마 뭘 하지 말라고 가게를 하지 말라고 선생님 따라 다니지 말라고 아 아 아 그리고 무당 안 해도 돼 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오 대신 까물이냐고 이 물어보러 왔다노 알겠습니다 차지기 볼라 아 차지기 볼라 우후 아 어 가라앉히시고 아저씨 네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네 신까물 아닙니다 신까물 아니고 그냥 본인 하는 업으로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게 하셔 하셔. 어디 다니는 데 있잖아 그지? 불 켜 놓은 데 있지? 네 있어요. 그래서 귀신 쪽 가면 굿이나 해달라 그래. 쌤이 해주면 안 되나? 아니. 나는 니 같은 신도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. 알겠죠? 아저씨 같은 이상한... 뭐 이상합니까? 내가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고. 상문은 무슨 상문이 보인다노? 보이는 대로 말하고 하는 거지. 쭈쭈박에 입을 쭈떼를 불러. 아닌가? 맞는데? 쉴 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. 아저씨 아닙니다. 알겠죠? 우리 엄마 전화 왔네. 잘한다. 아닌가 보네. 가세요. 좀만 더 이야기해주면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가세요. 아 쌤 한 번만 더. 뭐? 한 번만 더. 좀 디테일하게 좀 해주세요. 아저씨 정상 아니고. 지금 다니는 선생님 찾아가세요. 별로인데. 그런 거 같지. 아니. 본인이 뭔데? 별로다 귀다 하고 앉아있노 진짜. 아닌 것 같아서. 아저씨 내가 굿. 웬만하면 안 하거든. 네. 저거 어디 가가지고. 네. 굿 해달라 그래. 빙입구. 알겠어? 어? 알겠죠? 네 알겠습니다. 빙이야 빙이. 밤빙이. 심각하네. 어 말썽 나날 온 거 같아. 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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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 또.